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요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터키 지진 관련 터키 현지와 미국 쪽에서 나온 소식도 간단하게 간추려야 하고요. 한국에서 미국으로 돈 보내기가 쉬워졌다라는 소식 그리고 백신 접종 받게 될 닭 얘기에서부터 롱비치 송유관 파손으로 기름 공급 못 받는 네바다주의 비상사태 선언 그리고 보너스 뉴스 아이를 위한 식당은 없다라는 제목의 등등 대부분의 월요일은 그렇습니다만 오늘은 다른 때보다도 더 중요하고 긴박한 소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3종 세트로 레알 가족이 되시고요. 지금부터 저와 함께 정보의 바다를 항해하시겠습니다. 먼저 트리키의 지진 소식을 빠르게 간추립니다. 트리키와 시야에 강진이 접친 지 이제 딱 일주일이 됐는데요. 생존자를 위한 골든타임은 72시간 사실상 골든타임이 지나가고 있는 가운데 양국의 사망자 수는 3만 명을 넘어서 이제 4만 명을 육박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에서의 사망자만도 이미 3만 명을 넘었고요. 시리아 쪽의 사망자도 5천 명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직도 사망자로 확인되지 않은 매몰자들입니다. 현재 몇 명이 매몰되어 있는지는 정확하게 집계되지 못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수만 명 또 일부에서는 무려 20만 명이 매몰되어 있을 수 있다는 보도까지 있습니다. 만일 매몰자가 실제로 20만 명이나 된다면 추후 최종 사망자 숫자가 도대체 어떻게 될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일단 현재는 양국의 사망자 수가 4만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구조작업은 계속되고 있고 간간이 들려오는 기적같은 소식도 있습니다만 이제 이번 주부터는 기적보다는 충격과 안타까운 소식이 좀 더 많을 것 같다라는 참담한 마음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실제로 일부 기적과 그리고 일부 구조 소식에도 불구하고 매몰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고 있다고 현재 구조단이 밝히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현재 보도에 따르면 지진으로 폐허가 된 거리 곳곳에서 시신이 방치되어 있고 또 영하권의 아주 추운 날씨에 수도나 전기시설도 파괴되어서 생존한 사람들조차도 큰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럴지요인데 구호품과 식료품이 부족하자 현지인들의 약탈 행위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의 명령으로 이런 불법 행위를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제는 터키 남부에서 발생한 현지인들의 충돌로 수십 명의 오스트리아 구조대가 인근 다른 나라 구호단 소속의 숙소로 피신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독일 구조대도 현지인들의 약탈과 충돌 행위로 인해서 위험을 느끼자 구조작업을 중단하기도 했습니다. 피해지역의 어떤 그룹간의 현지인들 그룹간의 충돌이 늘고 있고요. 또 총격사건도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음식과 물도 동인하면서 약탈과 충돌 이런 사건들은 더해질 것으로 보여서 구조를 위해서 파견된 국제구조대의 안보 위험까지도 더 커질 것 같다라고 독일 구조팀의 한 관리가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지난 6일 지진이 발생했죠. 그 이후 약탈, 강도, 지진 희생자에 대한 사취, 사기 혐의도 크게 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 때문에 현지 보안군에 체포된 사람이 현지인들 약 100여 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트리키의 현지인들이 같은 국민인 피해자를 상대로 강도, 약탈, 사기 행위를 하는 겁니다. 체포된 일부 현지인들은 하타이 지역에서 구호활동가로 위장을 해서 지진 피해자들에게 전달된 어떤 구호 물품들을 약탈하려한 혐의를 받고 체포되게 됐습니다. 이들이 약탈하려 했던 구호 물품의 규모는 무려 트럭 6대 분량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옆 사람은 생사의 기로에서 울부짖고 있는데 같은 국민끼리 그들의 목숨줄과도 같은 이 구호 물품을 통째로 가로채는 겁니다. 심지어 이스탄불에서는 지진 피해자를 대상으로 전화 사기를 친 혐의로 최소 6명이 체포됐습니다. 이 와중에 전화 사기? 생각할 수 있는데요. 전화를 걸어서 당신이 이번 지진 피해자입니까? 라고 물은 뒤에 그렇다라고 답변을 하면 국제기구의 지원과 정부의 보상금 등을 줘야 되니까 은행 계좌번호를 불러달라 등등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정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건설업자 100여 명도 대거 체포됐습니다. 건설업자들의 체포는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에 지진 피해를 본 10개 주 지역 당국에 지진 범죄 수사자를 설치하라 라고 지시를 한 직후 이루어졌습니다. 말만 들어서는 아주 멋지고 무언가 발빠르게 조치가 이어지는 것 같은데요. 자 들어보십시오. 꼭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1999년 대지진 이후에 터키에서는, 투리키에서는 내진 규제가 아주 강화됐습니다. 그 강화된 내진 규제를 지키지 않은 건설자와 책임자들이 지금 체포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매물자들을 다 찾지도 못하고 있는 가운데 사망자 수는 또 자고 나면 기하급수로 늘고 있고 또 약탈에, 강도에, 사기에, 비리 건설업자들을 체포하는 등 총체적인 문제가 지금 한꺼번에 보이고 있는 투리키의 모습입니다. 옛 터키의 현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각종 부실과 비리에 에르도안 대통령은 과연 자유로울까요? 사실 투리키의 정부의 이 같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체포는 다분히 에르도안 대통령을 향해서 들끓는 시민들의 분노를 잠재우기 위한 어떤 조치로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투리키의 정부의 늑장 대응과 부실공사 허용에 대한 시민들의 분노가 커지자 정부가 건축관련 책임자들을 구금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실공사 책임자 체포를 명령하고 그 명령을 받아서 체포에 나서고 있는 그들도 한 패 아니었나요? 한번 보겠습니다. 투리키에는 지난 1999년 북서부 마르마라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7.6 대지진으로 1만 7천명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내진 규제 등 건축관련 규정을 크게 강화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하지만 이번 두 차례의 강진으로 내진 설계를 만약에 적용을 했다던 신축 아파트가 그런데 맥없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1999년에 강력하게 강화한 내진 설계 기준 거기에 맞추어서 지었다라는 신축 아파트도 이번에 그런데 맥없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면서 정부가 건축물 안전점검을 사실상 하지 않았느냐 건축업자와 정부 안전점검을 하는 정부 관리들이 결국 한 패가 아니냐라는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의혹이 단순히 의혹이 아닐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지진으로 피해를 본 남부지역은요. 에르도안 대통령 주도로에서 고층 아파트와 고층 빌딩들이 갑자기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소위 터키에 트리키에의 건설 붐이 크게 일어났던 곳입니다. 대통령 주도로요. 그 건설 붐 과정에서 과연 에르도안 대통령은 아무런 불법 이득을 취하지 않았을까요? 대통령 차원의 눈가름이 있지 않았다면 그 많은 건물, 그 높은 건물들이 그처럼 맥없이 무너져 내리는 총체적인 부실공사가 과연 있을 수 있었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라고 판단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8일 지진 피해 지역을 방문했는데요.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대형 재난에 준비되어 있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뭘 하는 사람도 그때는 없었는데 내심 자기 발이 저렸는지 묻지도 않은 책임 회피성 발언을 먼저 한 것입니다. 7.8도의 지진에 준비되어 있기는 불가능하다? 가능, 불가능을 따지기 전에 피해 규모를 먼저 한번 따져보고 싶습니다. 한번 볼까요? 2015년 네팔에서 강진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진도 똑같은 7.8도였습니다. 이 지진으로 인해서 네팔은 물론입니다만 그 인근 국가, 중국, 인도, 파키스탄, 그리고 심지어는 방그라데시 등지에서 8,400명 정도가 사망했습니다. 물론 이 8,400명도 희생자 숫자라는 큰 숫자죠. 하지만 이번에 3만, 4만, 5만 얘기 나오는 그 숫자에 비해서는 많이 적습니다. 또 볼까요? 2020년 7월 알라스카에서는 이번 규모 7.8과 역시 또 똑같은 규모 7.8의 강진이 발생했습니다. 다 같은 7.8도의 강진입니다. 알라스카에서 2020년 이때 사망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단순히 사망자 숫자만으로 많은 것을 판단하는 잣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만 네팔 지진은 그렇다시고 알라스카 지진에 사망자 없는 피해, 이거는 준비됐다는 것과 그렇지 못하다는 것에 극명한 차이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입니다. 실종자 구조작업도 끝나지 않았는데 서둘러서 부실공사 책임자를 긴급하게 체포하고 있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터키 정부의 움직임이 그래서 저는 더 편한 마음으로 볼 수만은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트리키의 강진이 할퀴고 간 자리에 남은 깊은 상처는 인공위성으로 관측한 이미지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시죠. 항공우주국 나사 지구관측소가 레이더로 관측한 트리키의 지진 피해 현황 지도입니다. 빨간색은 피해가 심각한 곳이고 주황색과 노란색은 중간 부분 또는 부분적으로 파괴된 그런 지점입니다. 항공우주국 나사 지구관측소는 트리키의 지진 주요 피해 지역의 위성 이미지를 공개하면서 이번 지진이 20세기 미국에서 일어난 최악의 자연재인 1906년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비슷하다. 라고 밝혔습니다. 생각나시죠? 앞서 제가 이 위성사진 말씀드리기 전에 샌프란시스코 지진 말씀드렸죠? 그때 이 때는 7.9도였습니다. 조금 다르죠? 샌프란시스코 지진 앞서 말씀드린 건 2020년. 이 샌프란시스코 지진은 1906년입니다. 그때로 한번 가볼까요? 샌프란시스코 대지진과 비슷하다는 얘기가 나왔으니까 첨언을 좀 제가 하고 싶습니다. 첨언을 하자면 1906년, 당시는 기술적으로도 많이 부족했던 1906년이었고요. 지진의 강도는 지금보다 높은 7.9도였습니다. 그런데도 사망자 수는 당시 3천 명으로 집계돼서 발표됐습니다. 물론 이때 사망자 수 집계에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에 있는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다는 뒷얘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중국 사람들은 완전히 그때는 사람 취급도 안 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건데 결국 샌프란시스코 차이나타운의 피해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포함했다 해도 이번 트리키에 같은 그런 엄청난 숫자까지는 아니었을 겁니다. 1906년도 아니고 21세기, 2023년에 발생한 지진에 이처럼 무너지는 모습을 보고 무고한 국민들이 너무 가여워서 자꾸 그런 비교를 하게 됐고 터키, 트리키에의 어떤 부실공사, 비리 이런 의혹이 자꾸 심하게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조금 흥분한 듯해서 죄송한데요. 아무튼 이번 트리키의 대지진은 선구조작업 그리고 후 철저한 원인 분석과 책임질 일 있는 사람이 있다면 분명하게 책임지는 모습을 반드시 보여야 할 겁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자다가 온 식구가 순식간에 매몰돼서 떼죽음을 당한 그들을 생각만 하면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할 것이다 라는 결론 나올 것입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지금부터는 꼭 알아야 할 정보가 되는 뉴스를 여러 가지 간추를 드리려고 합니다. 자 혹시 한국에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달러로 돈을 좀 받을 일이 있으신가요? 지금부터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먼저 첫째 빠르면 오는 6월부터 한국에서 증빙서류 없이 해외로 달러를 보내는 해외송금 한도가 두 배로 늘어납니다. 다시 말해서 증빙서류 제출할 필요 없는 해외송금 한도가 현행 최고 5만 달러여서 10만 달러로 상향 조정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미국 등 해외 유학생에 대한 유학비 송금도 한층 쉬워지겠죠? 그리고 현재 이 거래 외국환은행을 지정하면 연간 5만 달러 내에서 지급증빙서류를 내지 않고도 해외송금을 할 수 있는데 이게 연간 10만 달러로 늘어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주 보내시는 분들은 아시겠죠? 단 한도가 5만 달러가 아니라 10만 달러까지 서류 없이 보낼 수 있습니다. 자 두번째 기업들의 외화 조달과 해외 투자 부담을 줄이는 조치도 마련됩니다. 대규모 외화 차입 신고 기준을 연간 3천만 달러에서 5천만 달러로 확대하게 됩니다. 또 해외 직접 투자 사후보고 절차를 대폭 간소화했습니다. 직접 투자할 때 일단은 돈을 보내고 사후보고 하는데 그 절차도 간소화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한국 내 기업이 미국 등 해외에 현지 법인 설립이나 또는 10% 이상 해외 법인 지분을 취득하기 위해서 해외에 돈을 보낼 때 즉 해외에 직접 투자를 하는 경우에 사전 신고 외에도 수시보고와 매년 1회 정기보고 등 사후보고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수시보고 제도는 폐지됩니다. 그리고 연 1회 정기보고로 통합이 됩니다. 그리고 정기보고 내용도 크게 서류가 줄어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대형 증권사도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일반 환전 업무가 허용된다고 합니다. 현행 외환법규에서는 증권사의 일반 환전 등의 업무가 불가능합니다만 이를 허용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앞으로는 9개 한국 내 대형 증권사의 환전 업무가 허용됩니다. 여러분들이 한국의 증권 회사에 어카운트가 있다거나 거기서 주식을 거래하신다고 하면 굳이 은행 안 갈 필요 없이 그 증권사에 가서 환전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 9개 대형 증권사가 어디냐라고요? 미래에셋, 메리츠, 삼성, 신한투자, 키움, 하나, 한국투자, NH투자, 그리고 KB증권 등입니다. 다음 정보 소식입니다. 미국의 먹거리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미국의 유명 브랜드 참치 통조림에서 수온이 검출돼서 논란입니다. 이게 수온이 심각한 발암물질이죠. 몸에 쌓이고 축적이 되면 엄청나게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습니다. 5개의 유명 참치 브랜드 통조림에서 예측 불가능한 영어로 미국 기사에 나올 때는 unpredictable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unpredictable, 예측이 불가능한 수준의 수온이 발견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특히 임신부의 섭취 자제가 권고되고 있습니다. 일부 통조림에서는 매우 미세량이 검출된 반면 다른 통조림에서는 또 아주 높은 수준의 수온이 발견되는 등 통조림마다 수온 검출량이 제각각 그렇기 때문에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표현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이 통조림이 얼마나 나오고 저 통조림이 얼마나 나오고 어떤 모든 통조림마다 대충 평균적으로 얼마나 나오고 이런 예측이 아니라 여기서는 갑자기 얼마 안 나왔는데 다른 통조림에서는 갑자기 또 상당히 많이 나오고 이렇게 unpredictable, 예측할 수 없는 이라는 표현이 그래서 사용된 겁니다. 조사 대상 브랜드는 치킨 오브 더 시, 세이프 캐치, 스타키스트, 그리고 와일드 플래닛 등 통조림이 불가능했습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해당 기업 측은 수온 검출량이 연방식품의약청 FDA의 허용 기준치 이하다, 넘지 않는다. 그래서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 라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네, 그들의 말도 맞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이 수산물을 먹으면서 받는 혜택이 약간의 수온을 먹으면서 받는 어떤 위험보다 더 크다. 뭐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그러나 이 말에는 공감하고 싶지 않습니다. 아무리 수산물이 주는 혜택이 크다 하더라도 위험한 수온을 몸에 축적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수온이 아예 없는 그런 통조림 만들면 안 되나요? 꼭 이렇게 얘기해야 하나요? 하지만 FDA 측은 이렇게 말합니다. 태아의 건강에 좋지 않은 수준의 통조림도 분명 있을 수 있으니 특히 임신분은 섭취시에 주의해야 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의학 전문가들은 참치에 함유된 수온이 아주 소량이어도 계속 섭취하면 체내에 축적돼서 특히 태아나 어린이들의 신경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크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참 그 이런 말 나올 때마다 그러니까 뭐 저걸 먹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매번 듭니다. 먹으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그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다고 뭐 완전히 안 먹을 수도 없고요. 결국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 가지를 너무 집중적으로 먹지 않고 가능한 골고루 먹는 게 그나마 안전하겠다 싶습니다. 언제부턴가 우리는 때만 되면 독감 예방주사를 맞았고 또 언제부턴가 언제부턴가 아니죠. 한 2, 3년 뒤 했죠. 얼마 전부터는 말만 들어도 지겨운 코로나 예방주사까지 맞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닭도 예방주사를 맞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조리독감 발생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보건당국이 가금류 백신 사용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뉴스에서 가끔 가금류, 가금류 뭐 이런 말을 많이 쓰죠. 가금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금류가 뭐야 하는 생각 혹시 전에 안 해보셨어요? 아니면 그냥 이미 아셨어요?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넘기셨나요? 가끔 가금류라는 용어가 나와서 좀 설명드리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가금류 할 때 가금이라는 것은 집가자에다가 가금, 집에서 기르는 어떤 세종류라는 뜻입니다. 금이 아마 세종류를 뜻하는 말이에요. 금, 세종류. 세라는 것은 반드시 날아다니는 그런 비둘기나 참새 같은 새만 말하는 건 아닙니다. 집에서 기르는 세종류. 가금 이런 뜻인데요. 이렇게 말하면 무슨 반려동물 기르듯이 세를 기르는 것으로 들릴 수 있는데 그런 차원과는 완전히 반대입니다. 인간이 고기를 먹거나 기타를 뽑아서 사용하기 위해서 기르는 그런 세종류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쉽게 말해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치킨, 닭이 있고요. 닭이 있고 그리고 오리, 거위 등이 있습니다. 여하튼 그 가금류에서 조류독감 백신을 맞추는 방안이 진지하게 검토되고 있습니다. 연방 농무부에 따르면 조류독감의 확산은 지난해 미국에서만 약 5,800만 마리의 가금류가 살처분 됐습니다. 그냥 죽인 거죠. 생각해 보면 닭 같은 것을 농장에서 몇십만 마리씩 기르는데요. 이 중 몇 마리가 조류독감에 걸리면 그 근처에서 함께 길러진 닭 수만, 많게는 수십만 마리를 무조건 살처분 시켜야 하는데 농가로서는 이만저만한 피해가 아닌 것이죠. 결국 이런 피해를 막기 위해서 닭에게도 조류독감 예방주사를 맞추자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지난해 50개 주 가운데 47개 주에서 조류독감 바이러스가 발견됐습니다. 그만큼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아직 물론 최종 예방주사가 확장된 상태는 아니지만 농가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로든 추진될 전망입니다. 결국 이제는 인간이 독감 백신에 이어서 코로나 백신까지 맞고 있는데 이제는 독감 백신 말은 닭고기까지 먹어야 할 판입니다. 가만 이거 제약회사가 자기든 돈벌이를 위해서 또 하나 내놓은 대박 아이디어 대박 기발하게 낸 아이디어 뭐 이런 거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절대 그런 거 아니기를 바라겠고요. 사실 따지고 보면 예방주사, 백신 주사까지 맞은 닭고기 먹고 싶지 않습니다. 한때는 한국에서 미국에서 파는 유모차가 좋다고 해서 소위 해외 직구 등을 통해서 미국 유모차 구입하신 한국분들 꽤 많으셨는데요. 한 가지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미국에서 유모차를 타고 있던 아기가 햇빛 가리개, 미국에서는 캐노피라고 부르는데요. 햇빛 가리개 이렇게 좀 내려서 밑에 있는 아이들이 햇빛을 직접 보지 않게 가려주는 햇빛 가리개, 캐노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캐노피에 목이 걸려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있다라고 발생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소비아 제품 안전위원회는 유화용품 업체 베이비 트렌드의 유모차 제품 일부가 영유아에게 위험을 일으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모델명 SS76과 SS66으로 시작하는 2인용 유모차, 이름은 Seat & Standard Double입니다. 2인용이니까 더블이 붙죠. Seat & Standard Double, 그리고 Ultra Strollers 등입니다. 앞쪽에 캐노피가 접히면 뒷좌석에 있는 아이의 머리나 목을 누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키높이, 키 작은 사람들이 구두 높은 것이 키높이가 아니고요. 캐노피, 캐노피 햇빛 가리개, 앉아있는 아이의 햇빛을 가려주는 햇빛 가리개, 캐노피. 두 명이 앞뒤로 탈 수 있게 설계된 이들 제품에서 안전벨트로 단단히 고정되지 않은 채 아이가 움직일 경우에 이런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아이의 머리나 목이 캐노피에 걸려서 압박되면 의식 상실이나 심각한 부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실제로 출생 후 14개월 된 영화가 CTN Standard Double 유모차의 앞쪽 캐노피 테두리와 팔걸이 사이 공간에 목이 끼어서 질식사했다는 신고도 접수된 바 있습니다. 또 유모차에서 안전벨트를 일부만 하고 있던 17개월 된 아기가 캐노피 사이에 목이 걸려서 타박상을 심하게 입은 사례도 역시 보고됐습니다. 해당 제품들은 2009년부터 미국 내에 있는 월마트, 타겟, 콜스 등 대형마트와 아마존에서 온라인으로도 판매됐습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도 판매되고 월마트나 이런 데 가서 살 수 있으니까 한 그루도 아마 해외 직구로 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LA 인근 송유관에서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해서 네바다주, 라스베가스로 이어지는 일부 파이플라인이 폐쇄되면서 네바다주에서는 비상사태까지 선포되었습니다. 송유시설 업체 킨덤 모건이 운영하는 LA 인근 롱비치 송유관에서 기름이 크게 새는 상황이 발생했고요. 라스베가스를 비롯해서 네바다주 남부에 휘발유와 경유를 공급하는 일부 송유관의 가동이 이 때문에 중단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기름 공급이 안 될 것을 우려한 네바다주 주민들의 사재기까지 살짝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아주 심각한 건 아닌데 그런 조짐이 벌써 심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대체 연료를 확보하고 또 연방정부의 지원 등을 받기 위해서 그래서 네바다주 정부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한다고 밝혔습니다. 네바다주의 롬바르도 주지사는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라스베가스의 휘발유와 경유를 계속 공급할 계획이다 라면서 기름 사재기를 절대 하지 말아달라 라고 주민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거 왠지 어울리지 않는 모습 같기도 하죠. 세계 최고의 화려한 도시 라스베가스가 자동차 기름이 없어서 사재기 조짐을 보이고 있고 비상사태까지 선포됐다. 왠지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네바다주에서 기름 공급 비상사태를 선언했다고 하니까 그만큼 기름이 동인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요. 그런 건 아니고 주정부의 이런 비상사태 선포는 우선은 전략적인 겁니다. 그렇게 한국 같은 경우에는 주정부 물론 한국도 지방자치자가 잘 되어 있지만 미국하고는 다르죠. 미국은 미합중국이잖아요. 주정부가 거의 자체적으로 다 운영을 하고 물론 연방정부가 있는데 주정부가 때로는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아야 할 상황이 있죠. 그런데 그냥은 안 됩니다. 이머전치 사태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비상사태 선언을 해놓아야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을 여건이 마련되는 것이고 그래야 대체 연료 확보도 가능하고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네바다주가 서둘러 비상사태를 선포한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인타운을 살짝 보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을 비롯해서 LA 전역에서 지난 수년간 연쇄 성폭행을 저지른 용의자가 결국 체포됐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LA 경제국은 올해 36살에 벤자민 파크 벨서라는 남성을 연쇄 성폭행 및 강간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벨서라는 남자는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소셜미디어와 온라인 데이팅 앱을 통해서 여성들을 만나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는 온라인에서 가명을 사용하는 등 자신의 신원을 철저하게 감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용의자는 주로 LA 한인타운 그리고 LA 다운타운 등에서 여성을 만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한인타운에서 상당수 범행이 이루어졌으니까 한인 여성도 피해자 중에 있지 않을까라는 상당히 의로 섞인 걱정이 됩니다. 현재까지 밝혀진 피해 여성은 공식적으로는 5명이라고 경찰은 밝혔지만 LA 경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추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리고 피해자들이 수치스러워해서 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많다라면서 용기를 내서 신고를 해야만 2차 피해가 생기지 않고 또 다른 피해자도 도울 수 있다라면서 신고를 당부하기도 했습니다. 참고로 LA 카운티 검찰은 벨서라는 체포된 용의자를 12건의 중범죄 혐의로 기소했고요. 보석금은 620만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하나로는 그러니까 약 70억 원이 보석금으로 책정된 거죠. 이 보석금이 책정됐다라는 것은 그 보석금을 법원에다 내면 일단은 구금된 상태에서 밖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집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집으로 간 상태에서 수사나 소사를 받고 또는 재판을 받고 그렇게 하게 만들어 준다라는 그게 보석금의 의미잖아요. 그런데 보통 몇만 불 경범죄는 아니면 몇십만 불 정도가 대부분인데 보석금이 620만 달러를 책정됐다? 그게 의미하는 게 뭐냐? 사실 620만 달러의 보석금을 내고 일단 풀려나려고 해도 그만한 돈을 어떻게 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너에게 보석을 허용할 생각이 없다. 그만큼 너의 혐의가 중대하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라는 재판부의 표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모기지 금리가 5주 연속 조금씩 내려갔어요. 그래서 지난주 재융자 신청 건수도 한 주 전에 비해서 18% 증가했습니다. 지난주 미국의 모기지 고정금리는 한 주 전에 비해서 많이는 아니에요. 0.01%포인트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즉 모기지 이자율은 평균입니다. 평균 6.19%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재융자 신청 건수가 한 주 전에 비해서 18% 늘어났습니다. 또 전체 모기지 신청 건수, 재융자 플러스 신규 다 합치면 일주일 사이에 7.4%가 늘어났습니다. 주택업계는 그동안 관망세에 있던 바이어들이 다시 주택시장에 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편 모기지 신청 건수가 늘면서 지난주 모기지 대출 평균 금액도 조금 늘어났습니다. 평균 금액, 모기지 대출 얼마나 하느냐? 42만 8,500달러를 기록했습니다. 평균 그래서 이제 지난해 5월 약 한 1년 전 지난해 5월 이후에 지금 모기지 대출 평균 금액이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마 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국 알래스카에 이어서 캐나다 영국에서도 이 정체를 할 수 없는 고고도 비행물체가 발견되면서 주말 동안 북미의 긴장감이 높아졌습니다. 캐나다의 트리도 총리는 어제 트위터를 통해서 트리도 총리가 트위터를 통해서 올렸는데요. 캐나다 영공을 침범한 미확인 물체에 격추를 명랭했다라면서 미국과 캐나다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북미항공우주방위사령부가 캐나다 북부의 유콘에서 이 물체로 떨어뜨렸다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전 알래스카주 북동부 해안상공에서도 미확인 물체가 발견돼서 미국 공군 소속의 F-22 전투기가 공대공 미사일을 발사해서 격추한 바 있습니다. 트리도 총리는 이번에도 같은 방식으로 작전이 진행됐으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회의를 한 뒤에 잔해 회수작업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북미 대륙에서는 지난 4일 중국 정찰풍선이 대서양 상공에서 격추된 지 일주일 만에 이건 미국을 통과한 그 풍선이죠. 일주일 만에 벌써 세 번째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틀 연속 격추된 고고도 비행물체의 정체에 처음에 미국을 통과한 중국 정찰풍선 말고 이번에 주말 동안에 이틀 연속에 있었던 물체 이거는 아직 확실히 밝히지 않았지만 중국의 풍선인 것으로 다 그렇게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격추된 미확인 물체의 정체를 파악하는 데는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전망입니다만 다 중국 풍선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고요. 잔해가 떨어진 해역이 지난번에 미국을 통과한 그리고 대서양에서 격추된 그때만은 좀 다르게 잔해가 떨어진 해역이 캐나다 쪽인데요. 상당히 얼어붙은 지역이고 또 영하에 추운 기온이고 바람까지 심하게 불고 있어서 낮 시간에만 몇 시간 정도 제한적으로 잔해 수거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잔해 수거 작업 그리고 분석 작업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다 라는 현재의 전원입니다.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의 기술 기업들에 대한 감원 한파가 불어닥치면서 전문직 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들이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 미국에서 일하는 취업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일하는 우리 한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전문직 취업비자를 불리우는 H1B 비자를 받은 외국인 노동자 여기는 한국 사람도 포항되죠. 외국인 노동자는 해고 후 60일 이내에 다른 일자리를 찾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기 나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미국에 계속 거주할 수 없죠. 60일 이내에 잡잡을 못 찾으면 그런데 IT, 즉 정보기술 업계 전체가 지금 구조조성에 나섰다는 점을 고려하면 내가 여기서 해고됐다고 해서 비슷한 다른 IT 기업에 가도 채용이 안 된다는 거죠. 지금 IT 기업들이 다 해고하는 그런 바람이기 때문에 여기서 해고된다고 여기를 못 가는 거죠. 60일 동안 못 구하면 돌아가야 되거든요. 이게 지금 한국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외국인 근로자들의 치명적인 고민거리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이 이를 심각하게 보도했는데요. 이에 따르면 첨단기술산업을 통틀어서 지난해 이후 모두 25만 7천 명이 일자리를 잃었다고 합니다. 지난달에만 미국에서는 3만 2천 개의 기술분야 일자리가 감소했고요. 기술분야 구인 건수도 26만 9천 건으로 역대 최다였던 지난해 3월 39만 4천 건의 거의 3분의 2에 불과했습니다. 고용을 많이 안 하는 거죠. 해고는 많이 하고. 해고된 테크노동자 가운데 정확히 몇 명이 H1B 비자 소지자인지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업계에서는 수만 명이 이번 감원조치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수만 명이 자칫하면 모두 고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니 뭐 자기네 나라로 가면 돼야지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취업이 됐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가족들 아이들까지 공부하고 있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와서 여기서 일을 했는데 뭐 잠깐 6개월 1년 있었으면 모를까 2년 3년 3년 이상 이 아이들은요 초등학생 중학생 아이들은 2년 3년 정도만 미국에서 학교 다니면 다시 한국으로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이미 여기 영어에 익숙해져 있어요. 그 불과 2, 3년 만에. 그리고 2, 3년 지나서 한국에 돌아가면 이미 교과과정 진도가 확 쳐져 있습니다. 이건 한국에서 공부하기 어려운 거죠. 이러니까 현재 H1B 비자, 취업비자 갖고 있는 한국인 근로자분들이 고민 인구에 해고되면 미국 이민위원회는 STEM이라고 그러죠. STEM, 과학, 기술, 공학, 수학 이 분야 종사자 가운데 비자 소지자와 영주권자, 시민권 취득자를 합쳐서 외국 출신 노동자가 거의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추수하는 바 있습니다. 지난날 보스턴의 한 데이터 분석 회사에서 해고된 인도 출신의 한 직원은 60일 이내 재취업을 하기 위해서 거의 600개 회사에 지원서를 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600개 회사 지원서를 냈는데 인터뷰 보러 오세요 라고 답을 받은 회사는 딱 3개 회사였다고 합니다. 그것도 취직이 됐는지는 지금은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휴가가 있는데 거기서 해고 통보를 받은 외국인 IT 노동자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아예 미국으로 다시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내가 미국에 취업 비자를 갖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잠시 휴가를 받아서 예를 들어서 이태리나 영국에 휴가를 즐기러 갔어요. 그런데 가 있는 그 상태에서 해고 통보를 받으면 미국으로 못 돌아옵니다. 그 상태에서 고국으로 돌아가고 미국에 있던 짐은 다른 사람들이 다 싸서 한국으로 붙여줘야 돼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죠. 이래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그런 해고된 외국인 노동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외국인 노동자 그러니까 한국에서 보시는 분들은 정말 죄송합니다만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데서 오신 한국에 계신 그런 분들 노동자 상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미국에서 말하는 외국인 노동자라는 것은 특히 IT, 빅테크에 있는 분들은 상당히 공부 많이 하고 똑똑한 분들이거든요. 재원들, 그들이 그런 상황을 처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대형 IT 기업 위주로 해고 바람이 불고 있긴 합니다만 사실 미국 전반적으로는 고용 시장이 괜찮은 편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나온 새로운 분석이 있는데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 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그래서 이제 노 랜딩 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노 랜딩? 처음 들어보시죠. 랜딩, 착륙이잖아요. 착륙을 안 한다. 소위 말해서 무착륙이라는 뜻인데요. 설명드릴게요. 보통 경기가 침체될 때 서서히 침체하는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 있고요. 급격하게 침체하는 하드 랜딩, 경착륙 이 두 가지로 보통 전망을 많이 하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당분간 침체하지 않고 그런대로 그런대로 계속하는 무착륙, 즉 노 랜딩이 그런 전망이 새롭게 제3의 시나리오고 지금 미국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단문 월스트리트저널이 일을 크게 보도했는데요. 향후 미국 경제가 침체나 소강상태에 빠지지 않고 상당기간 호황을 유지할 것이라는 노 랜딩, 무착륙 시나리오를 지지하는 전문가들이 점차 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전망하는 근거가 있는 건지 한번 볼까요? 1월 미국 제주업 분야의 평균 주당 가동 시간은 1.2%였습니다. 1.2% 상승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장률을 이어간 셈이죠. 노동자 입장에서도 임금 상승률은 분화했지만 주당 평균 근로시간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임금을, 더 많은 월급을 수령하게 됐습니다. 미국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은 지난 1년간 8.5% 늘었고요. 1월에는 1.5%가 증가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최근 골드만삭스는 미국 경제가 향후 12개월 내에 불황에 빠질 확률을 1주 전 전도만 해도 35% 했는데요. 미국이 불황에 빠질 확률을 25%로 내렸습니다. 이와 함께 골드만삭스는 올해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3%선에서 안정될 것이다. 라고 또 내다봤습니다. 이 정도면 무착률의 근거가 충분히 된다고 볼 수 있나요? 그런데 또 이제 이와 관련해서 반대되는 얘기도 있어요. 월스트리저널은 노랜딩 시나리오는 아직 소수들의 전망이다. 라고 지적을 하면서 섣부른 핑크빛 전망은 위험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더 많은 전문가가 경기 침체나 소강을 여전히 예측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제에 대한 전망 그리고 예측은 항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저 우리 같은 개미들은요. 참고만 하는 정도로 이들이 떠드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어서 특급 정보 시간입니다. 올해 들어서 천연가스와 전기요금이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전력사 남가주 에디슨 캄페니 SCE라고 하는데요. 남가주 에디슨 캄페니가 요금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객을 위해서 연체요금 탕감을 포함하는 지원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남가주 에디슨은 코로나19 팬데믹과 요금 급등등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2020년 3월 4일부터 21년 12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연체요금이 있는 주거용 고객들이 1월 또는 2월 고지서에 일회성 크레딧을 받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2020년 3월부터 2021년 12월 그 사이에 발생한 연체요금이 있는 주거용 고객들입니다. 탕감 액수는요. 고객의 연체요금 규모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데 별도의 신청 등 고객 조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가만히 계시다가 내가 연체한 게 있으면 추후에 청구서 오실 때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남가주 에디슨 사는 또 탕감과 함께 일회용 에너지 비용 지원도 돈을 주는 거죠. 또는 크레딧 주는 거죠. 제공합니다. 올해 2월 1일부터 남가주 에디슨의 에너지 지원 기금은 주거용 전기 고객에 대한 지원금을 이전에 200달러에서 최근에는 300달러로 상영 조정했습니다. 에너지 지원 기금은 자격을 갖춘 주거용 고객에게 에너지 요금에 대한 일회성 금전적 지원을 직접 제공합니다. 지원 기금 신청서는요. SCE 서비스 지역에 또는 지역에 있는 비용리 단체 등에서 받아서 또는 대신 부탁한다고 할 수도 있는데 쉽게는 남가주 에디슨 캠페니가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들어가서 보시면 쉽게 알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요. 웹사이트가 보통 남가주 에디슨 캠페니 웹사이트가 SCE.com 이거든요. SCE.com 하고 슬래시 슬래시를 치고 빌 헬프 요금의 도움을 준다. 요금 도움 빌 헬프 슬래시 치고 빌 헬프를 치면 거기서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30만 가구가 탕감 또는 일시불로 지원금 혜택을 받았다. 라는 특급 정보였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립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제가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No restaurants for kids. 아이를 위한 식당은 없다. 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은 제목 같기도 하죠. 나중에 제가 끝에 가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미국에서 노 키드 존 방침을 공개적으로 내건 식당이 등장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뉴저지 주위에 있는 식당 네티스 하우스 오브 스파게티 스파게티 식당인데 아이들을 못 오게 하는데 이유가 나옵니다. 이 네티스라는 식당은요. 다음 달부터 10살 미만인 어린이를 받지 않겠다. 라고 공지했습니다. 식당 측은 우리는 아이들을 사랑한다. 정말로 진짜로 사랑한다. 라면서도 이게 뭐 살살 주면서 이제 뺨 때린 것 같은 느낌인데 소음 문제에 더해서 유아용 의자도 우리 많이 부족하고 미친듯이 어지르는 것을 치우는 일 또 식당 안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아이들 때문에 우린 이런 결정을 하게 됐다. 라고 밝혔습니다. 포인트가 그거였네요. 또 이런 결정을 가볍게 내린 것은 아니다. 라면서 최근에 일어난 몇몇 식당 내에서의 사건들이 우리가 이런 새로운 방침을 실행하도록 압박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우리는 이런 방침이 일부 손님들 특히 매우 얌전한 아이를 둔 부모의 기분을 매우 상하게 할 것임을 알지만 야 이거 뭐 할 말은 다 안 해요. 우리 사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런 조치를 취한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야 이거 분명히 변호사가 써준 거예요. 식당 사장님이 쓴 게 아니야. 변호사가 써준 거예요. 나름 공감을 유도하기 위한 최선의 발표물을 만들긴 했는데요. 하지만 이 내용이 알려지자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찬반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일단 찬반 그 이전에 이런 정책이 그전에도 그럼 있었나? 하는 부분 살펴보는데요. 법적인 부분과 함께 노키즈존 방침이 미국에서 완전히 처음 새로운 것은 아닙니다. 2021년 캘리포니아주의 레드 루이스 버거 앤 브루 라는 식당은 10대들의 나쁜 행동이 주변에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성인을 동반하지 않은 18세 미만 손님의 입장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또 2018년 캘리포니아의 몬테라에 있는 한 식당 올드 피셔멘스 그로토라는 식당도 우는 아이들이나 큰 소음을 내는 아이들을 허용하지 않겠다라는 방침을 밝혀서 관심을 끊어있습니다. 이 식당은 2009년 이래 유모차 금지 유모차 들고 못 들어온다 이거죠. 유모차 금지 정책도 실행해서 논란이 있는데 여하튼 직원과 손님들의 안전을 지킨다는 이유에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일단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는 정책 자체가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실의 샘플 케이스를 말씀드린 겁니다. 원래 아시잖아요 미국에서 식당이나 어떤 상점에 가면 계산대위에 크게 써붙여 놓은 팻말 아시잖아요. 우리는 누구에게도 서비스를 거절할 권리가 있다. 법적으로는 그렇게 거절해도 문제가 없다는 건데 그래도 찬반은 뜨겁습니다. 먼저 찬성 의견 볼까요? 한 네티즌은 이 결정에 박수를 보낸다라면서 버릇없이 행동하는 아이들 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큰 소리로 떠드는 자신의 아이를 훈육하지 않고 내버려두는 그런 부모들도 많다라면서 찬성했고 또 다른 네티즌은 본인도 요식업계에서 일하는 사람이라면서 공감한다라면서 버릇없고 훈육에 관심 없는 아이와 어른 때문에 힘들 때가 한두 번이 아니다라면서 식당 측의 결정을 지지했습니다. 이에 식당 측은 지지해줘서 고맙다라면서 음식과 음료를 나를 때 식당 안을 뱅뱅 돌면서 뛰어다니는 아이들은 우리가 일하는 것을 극도로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공감이 되시나요 그러면? 자 근데 반대가 사실은 더 많긴 합니다. 자 그럼 반대 의견 볼까요? 반면에 나이를 이유로 식당 입장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며 반대하는 목소리 많습니다. 한 네티즌은 뉴욕의 최고급 레스토랑도 아이들을 수용하는데 당신들이 뭐라고 그렇게까지 한다는 것인가? 문제는 아이들이 아니라 거만한 당신의 고객들인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네티즌은 당신은 지금 식당을 이용하는 모든 부모가 아이를 봐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추가적인 돈을 쓰기를 원하는 것이냐라면서 내 아이는 8살이지만 11살로 보일 정도로 덩치가 큰데 그러면 문 앞에서 무슨 출생증명서라도 일일이 확인하면서 드려보나도겠다는 것인가? 라면서 정말로 어설픈 정책이다라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네티즌은 이런 얘기를 내가 듣게 되더니 정말로 슬프다 나는 얌전한 9살 딸아이와 함께 당신의 식당에 가기를 고대하고 있었는데 환영받지 못할 생각하니까 가고 싶은 마음이 싹 사라졌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분위기와 안전을 위해서 아이들을 받지 않는다 라는 정책 차별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안전과 식당 전체의 분위기를 위해서는 필요한 정책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표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실 이런 논란을 계기로 어린아이들과 함께 식당을 찾는 가족의 경우 아이들의 훈육을 하는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저는 다행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못 들어오게 하는 식당은 없으니까 말입니다. 한국에 가면 10대 20대 젊은이들 들어가는 나이트클럽 있잖아요. 그 나이트클럽에 몇 살 이상 출입금지 뭐 이런 판매도 없어요. 없는데 입구에 서 있는 거구의 종업원이 그냥 자기가 이렇게 딱 봐서 자기가 봐도 30대가 넘는 것 같다고 생각하면 못 들어가게 하는 그런 웃지 못할 일들이 있지만 우린 뭐 이제 거기 들어오세요 해도 안 갈 것 같으니까 그 걱정은 없고요. 식당은 무한출입가능이니까 걱정은 없는데 미국의 유명한 소설이자 영화 제목이기도 한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 라는 제목 아시죠?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아니라 아이를 위한 식당은 없다가 그래서 생각나서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아이를 위한 식당도 있고 노인을 위한 나라도 있는 세상을 굶으면서 오늘 영상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도 공감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레알 가족이 되어주시길 바라면서 오늘 시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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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